자 한번 인터뷰 해주세요.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여기 왔어요. 여기 왔어요? 며칠. 며칠. 한국인이 어디 얼마 안되는데 한국말을 얘기하니까 어려워요. 벌써? 벌써 어려워 안되는데 혼자 들어갈게요. 여기는 우리 큰언니집이에요. 친구들이 많아서 자꾸 지금 친척들 집에 방문하고 있어요. 저는 며칠동안 언니집에 한번도 안봤어요. 지금 제대로 구경하러 같이 가요. 형부가 건설 회사에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집을 만드신거에요. 근데 바쁘다보니까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저기 엄마 엄마 이모집은 너무 예뻐요. 이모 집 좋다! 엄마가 처음 와 오는 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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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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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랜만에 오니까 왜 다 달라졌어? 엄청 많이 달라졌어 뒤로 한번 가보자 소고기 딱 하겠습니다 한번 집 소개 해드릴게요 이거 맛있어 이거 열매 볶아서 먹고 그 젓갈이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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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했는데 망고나무가 죽고 있어요 없어 아... 넌... 꼭 놀아 먹어야 할 것 같은데 넌... 아... 아... 우리 이제 그냥 다 먹으러 왔어요 아... 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장롱이יע이 지금 장롱이이의 것 같아요 장롱이 안에서 장롱이 오는 중 장롱이 안에서 장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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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구경 좀 했고 다시 집으로 들어갈게요. 나무가 코코넛이 많이 안열리네요. 우리 집 엄마 집에는 코코넛이 많이 열렸어요. 우리 집 엄마 집에는 코코넛이 많이 열렸어요. 우리 집 엄마 집에는 코코넛이 많이 열렸어요. 코코넛이 많이 열렸어요. 이거 사탕수수. 차주 사 먹던 사탕수수. 오늘 집 구경 마무리 잘 끝났고 또 다른 데 이동. 지금 저녁 시간인데 우리말 끝에 단 논팔이 있는데요. 그래서 애들은 집에서 놀고 우리는 조금 구경하고 어렸을 때 많이 여기 매일 매일 지냈으니까 제가 정의 많이 들었죠. 여기 풍경 이물이 먹어서 사진 좀 한 장. 어? 네. 나는 생각나는데 나 여기서 손 잡으면서 호수에 건너가잖아. 맞아. 우리 거기 건너갔어요. 호수가 있거든요. 아우, 갖고 싶어. 우리 내일 가야 돼. 내일 가야 돼. 내일 가야 돼. 우와, 내일 가야 돼. 우와, 내일 가야 돼. 넌 안녕? 난 그거 죽을 뻔했어. 그때는 진짜야. 무서워 죽겠어. 그래도 그때는 생각난다. 우리는 어렸을 때는 엄마가 소 키웠거든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소 먹이러 약간 밭에 불도 먹고 이렇게 데리고 와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왠지 자꾸 소 얘기 나오는 게 어렸을 때 많이 키우고 청 많이 들어가서 네, 이렇게 자꾸 말 나오게 되네요. 알아라? 너무 예뻐. 아름다워. 옛날에는 다 흙길인데, 지금은 여기 콘크레트 길 저기 그 다리 같이 있어요. 그럼 배가 짠장은? 나이크 보니야? 나이크 보니야? 나이크 보니야? 엄마가 여기다 하고. 나이크 보니가 종료. 나이크 보니. 네, 나이크 보니. 나이크 보니깐 아, 나이크 보니깐. 오오. 오늘의 물판은 제가 제자로 먹 Si 나이로 네 같이 가로 먹는데? 내가 이 물판을 먹으면 내가 주신 것을 남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한 장치쿠 두 사람으로 가요 한 장치쿠 한 장치쿠 아내가 다 먹는데 내 입장에... 입장에... 응 아 아 아 지금 벌써 개구리 소리나죠? 제가 카무대에 와서 아침에 거의 4시, 새벽 4시 반 일어나거든요 이유는 닭 소리 때문에 못 자요 닭이 꼬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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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안 잊고 거의 50마리 60마리를 한꺼번에 계속 소리 울어서 오 완전 처음에는 듣기 좋은데 계속 며칠 동안 듣다 보니까 와 소리 크더라고요 그렇게 느껴요 이게 퀸 호수에요 우리 마을 전체로 둘러싼 호수에요 그래서 되게 많이 길어요 일단 천천히 구경하고 이제 많이 늦춰서 지금 7시 정도? 그래도 아직 해가 많이 안 쪄요 아직 밝아요 그래도 좀 조용하고 빨리 집에 가야돼요 기분이 어때? 나는 너무 좋지만 조금 슬퍼 조금 슬퍼? 목소리가 슬퍼 집에 걸어가고 있는데 동생이 누나들 걱정해서 데리러 왔어요 아세요? 내가 전화왔어 아 진짜? 아 그래도 감사해요 땡큐 바이바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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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